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들은 카라반이고요 여름에 휴가 편하게 떠나실 수 있도록 카라반에도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비드럭스 440 SF 모델이고요 2020 Y이고 무버랑 납산 400A 배터리 그리고 솔라 300W 에어컨 이 품목을 저희가 판매 가격 3,500만원에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비드럭스 400SFE 모델입니다 400SFE 2021 Y이고요 중요한 판매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3,190만원이고요 전체 길이는 5,968mm 그리고 실내 길이는 4,787mm고요 전체 폭은 2,300mm 실내 폭은 2,172mm 전체 높이는 2,628mm 실내 높이는 1,950mm 실내에서 취침 가능한 인원은 3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판매 금액은 3,190만원에 무버, 솔라 300W, 납산 400A 배터리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비드럭스 495 WFB 모델이고요 2021 Y 판매 금액은 3,980만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름휴가 재미있게 알차게 보내시라고 3,980만원에 무버, 솔라 300W, 납산 400A 배터리를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저희를 제일 모빌 안성지점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 조금이라도 시원한 소식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을 한 거고요 각각 한 대씩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들이 판매가 끝나게 되면 이 프로모션도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면 곧 품절이라서 빠른 선택이 중요하십니다 감사합니다